저 그럼 좀 다른 게임 합시다 그거 어때요? 물가무사 가지고 걷기 남자 7호는 자꾸 아무도 모르는 게임을 제안한다 많이 카치 안 어울리셨나 봐요 이렇게 잡아주면 물가무사잖아요 이렇게 007빵이죠 이렇게 걷기 하잖아요 이렇게 007빵이죠 안목의 007빵 007빵이요? 말 안 하라고 말하실래요? 한번 해봐요 007빵? 저는 어디 이게? 벌칙은 뭐예요? 벌칙은요? 인디언밥 인디언밥 그래요 그거 합시다 꼭 벽이에요 준비 걸린 사람은 저 인디언밥이에요? 아 왜 이렇게 놀라셨어요? 아 아 아 아 호흡이 숨발 넘게 하셔야죠 나 물가무사기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함께 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남자 7호 서 계세요 저희 두께는 아 아 아 아 007 아 뭔지 몰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인디언밥도 모르는 모양이다 아 아 아 남자 7호를 쥐잡듯 잡는 위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? 친구가 괜찮아요? 발 잡아줘?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해 이걸? 아니 이걸 왜? 결국 한 번은 해보고야만은 묽은 암석이 이거야? 이거 나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? 이게 뭐야? 아니 학교 다닐 때 노래 안 하셨어요? 아니 이게 왜? 아니 이게 뭐야? 칠호님 칠호님 호감 많이 상생됐는데 밥 먹고 싶다 같이 놀고 싶다 칠호님 재밌으시네